내가 임신이라니 오늘부터 본격적인 대교에 들어가십니다 색다른 맛은 절대 금하셔야 하옵니다 내가 말한 소문은 잘 물어다 날랐겠지 가짜 합궁을 했답니다요 뭡니까 이 남사스러운 자세는 이 정도로 소문이 잠재워지겠어 그렇다면 모두가 믿으면 그것이 사실이다 당장 내 눈앞에 중전의 목을 가져와라 가문의 명령이다 내가 살려 하면 모두가 죽습니다 내가 모두 안고 갑니다